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키야입니다. 이번 ASMR 수게임 블링 5번째는 코수술이고요. 어떤 환자가 내었는지 한번 까볼까요? 아...요자 분이시는? 아...코...요자가 생겨서 일단 마침부터 하고 아...요자 분이시는? 아...요자 분이시는? 아...요자 분이시는? 아...요자 분이시는? 이시말에 두 번째는? 아...요자 분이시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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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라리 그거요? 코... 아... 야무지... 야무지... 꺼내래요? 와... 야무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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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